사소한 곳까지 꼼꼼한 체크가 이어집니다. 제가 원하는 그림과 메시지가 전달이 됩니다. 오늘 도착하셨죠? 네. 도착하시자마자 바로 옆으로. 네. 근데 원래 도착하자마자 일을 하는 스케줄이에요. 항상. 네. 자정이 넘어 드디어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디자인에 손을 떠난 가방이 제 주인을 찾아 나섭니다. 강심장인 그녀도 만감이 교차하는 순간이죠. 그녀의 오랜 내공이 엿보였을까요? 다행히 반응이 좋습니다. 네. 뭐 그. 매준됐어요. 네. 그러니까요. 2,400개가 없고 했는데 3,800개가 나갔어요. 아 그러게 말이에요. 네. 근데 이거는 조금 기대했었어요. 사실 주의 반응도 좋았고. 네. 제가 정말로 모든 디자인은 다 그렇지만 인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늦은 시간에. 네. 수고 많이 하셨어요. 후한 성적표를 받아들고 나서야 비로소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입니다. 그냥 한국이니까 좋은 거죠. 한국 냄새 있거든요. 네. 한국 냄새 있고 뉴욕 냄새 있는데 그냥 한국 냄새가 왔다도 그냥 푸근한 거죠. ivals 고맙고 일별로 물어보는 Goth이 없었던 og там. 오님 particular. El시 В wording을oden다опрос이 부 rereществ embar크 이런 생각이 Baz류가ico. 오른쪽도 일제는데 separating 아동으로 변신 grade evident히 불혁니다. 그리고 줄 이길 望을 если 아니었어요. 그럴 땐? 괜찮 통?